아 작년에 여기 옥수수 심었던 옥수수 밭이었어요 작년에 옥수수 심었던데 우리 지금 여기는 깨 심고 있어요 이렇게 깨 심고 구멍 뚫어서 깨 심고 있어요 날마다 고구마도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 줄은 고구마줄인데 고구마도 잘 자라고 있고 저기 집 옆에 텃밭에 고구마를 많이 심었어요 이 옥수수도 잘 자라고 있고 여기는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요 저 바위산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리에요 저기 바다가 보이죠? 반짝거리는 게 바다에요 옥수수하고 감자가 섞어 씹었는데 감자가 염소통을 이렇게 뿌려줬더니 염소통에가 호박씨갓이 들어 있었나봐요 그리고 호박도 같이 자랐네요 여기 이게 감자꽃이에요 감자꽃 감자꽃이 이렇게 감자꽃이 피면 잘라줘 버리면 감자 밑이 잘 들어요 감자꽃이 이렇게 잘라줘야지 여기도 감자꽃이 피었네요 여기도 감자꽃이 피었네요 감자꽃이 하얀 이렇게 꼬대가 노란게 붙었죠 이런거 잘라줘야지 영양가가 밑으로 밑으로 가는거에요 저쪽은 생강을 심었는데 풀이 무서워하네요 생강이 이제 풀이 좀 그늘을 만들어 주면 생강은 좀 그늘에서 키워야 되거든요 풀을 내버려 뒀다가 생강이 자라면 풀이 저절로 죽어요 생강을 기운에 풀 속에 다 씹어 졌으니까 그늘이 됐겠죠 개초진도 안 뿌리고 그러니까 사방이 풀이고 이거 다 손으로 사람이 뽑아줘야 되고 수박, 수박이 꽃이 피네요 수박 꽃 피었어요 염소 똥에 수박을 이렇게 심었더니 아이고 수박이 꽃이 피었어요 세상에 조그마한 수박이 꽃이 피었네요 하루종일 땅이 땅이 우리 손을 기다린 땅이 너무 넓어요 우리가 감당하기는 너무 넓어서 풀 뽑기도 힘들고 날마다 감자가 이렇게 감자가 나오면 파랗게 변해 버리니까 흙을 북돋아 줘야 돼요 흙을 많이 북돋아 줘야 감자가 살이 찌죠 감자가 이렇게 삐죽 나와버리면 염소 똥 사이에서 이렇게 호박이 이 시가 살아서 변에 섞여서 나온 걸 염소 똥을 이렇게 걸음을 주니까 막 호박이 이게 감자하고 옥수수하고 호박하고 같이 섞어서 지금 자라고 있네요 아 정상자 어둠 아 아 감사합니다.